안녕하십니까 조효수박입니다. 즐거운 주말입니다. 오늘은 일요일인데 산에 왔습니다. 저희 산경표 최근에 등산업품을 다운받아 보신 분들 플레이스토어에 가셔가지고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 많습니다. 플레이스토어가 정책을 좀 바꿨습니다.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가 플레이스토어에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다운받는거 어렵지 않아요. 어디에 가시면 되느냐면요. 삼성 갤럭시스토어에 가시면은 산경표 검색하면 저희 등산업품 나옵니다. 자 그곳에서 다운을 받으시고 제가 링크도 달아드리겠습니다. 제 영상 하단에다가 갤럭시스토어 들어가는 곳 링크를 달아드릴텐데 거기 들어가시면 아마 이메일 주소 치는게 나올겁니다. 여러분들이 아마 삼성폰을 개통을 하실 때 처음에 이메일 주소를 찍은게 있을겁니다. 거기에 막히시면은 문자나 전화를 주십시오. 그럼 저희가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더욱더 자세히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아니면 저항 안되면은 원격으로 저희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. 자 그러니까 문자나 메일을 주십시오. 자 오늘은 저희 삼경표 등산업품을 다운받는 것에 대해서 방송했습니다. 자 감사합니다.